건강을 지켜주는 별난 운동법은 계속된다. 겉보기에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표정은 꽤나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모세혈관 촉진운동이라고 보통 모관운동이라고 해요.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돌 때 심장과 여럿기관을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이장의 운동법 손모와 발모와 폴짝폴짝 이거 혹시 개구리 아닌가요? 신드로는 보여요. 개구리가 점프를 할 때 이렇게 오머리에다가 점프를 하거든요. 여기서 착안해서 인명 개구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동작이 크지 않아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한이주는 맑은 공기와 힙한 치료 때문에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척추 정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혈행운동을 활성화해서 피 돌림이 아주 좋고요. 가정 근육에 긴장을 풀어줘서 근육이완이 되어서 집에서도 자임씨의 건강체조는 계속된다. 춤추시나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스텝. 하루 1시간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무화지경에 빠진다는 주인공. 처음에는 폐암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 잊으려고 춤을 추게 된 거고요. 자칭 추다 보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단순히 리듬에 맞춰 손발을 흔드는 정도였지만 춤을 추는 동안에는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막춤은 매일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가 되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 비법은 자연에서 찾은 보물. 이번에는 초록빛깔이 가득한 비밀 장소로 안내하는 주인공.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는 무슨 일로? 여기 내 생명의 은인들을 캐러 왔어요. 생명의 은인들이요? 네. 내 폐암을 극복하게 해주는 생명의 은인들이요. 소중한 생명의 은인들. 행여 잎사귀 하나라도 다칠까 조심조심 따서 모으는데. 지금 모인데요. 경상도에서는 먹으라고 해요. 삶도 사먹기도 하는데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아주 몸에 좋아요. 암 때문에 식물 박사가 다 된 자임씨. 케일이에요. 케일? 네. 자임씨의 텃밭 주변에는 작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약초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야초에는 각종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게 자연에서 주는 건강식이기 때문에 뽑아버리지 않고 잘 키워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갓 뜯어온 신선한 산야초들. 암을 물리치는 진정한 건강식품으로써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물도 잘 못 마실 지경이 돼가지고 더 몸을 살릴 수 있는 영양 보충을 하려고 먹게 됐습니다.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던 자임씨에게 각종 산야초가 들어간 녹즙은 조금씩 에너지를 회복하는 근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겸까지 한몸으로 합치하고 나면 영양 듬뿍 건강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산야초 녹즙 완성. 하루에 세 잔씩 이렇게 2년 동안 먹으면 당연히 건강해지죠. 마지막 비법은 철저한 식단 관리. 이거 한번 보세요. 거실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이것. 사시사철 늘 지켜온 자임씨의 건강 시간표입니다. 암은 재발이나 전해되는 게 가장 위험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임씨의 항암 식단을 공개할 차례. 썰고 또 썰고. 경쾌한 도마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대체 무슨 요리 하시나요? 계절을 따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viable Unternehmen